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집안을 반짝반짝 윤기나게 청소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죠. 생활용품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초강력 세제를 개발하는 것도 그 때문이겠죠. 하지만 항균 표백까지 책임지는 세제가 정말 우리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줄까요? 오히려 세제를 남용하면 환경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답니다. 실제로 설거지를 할 때 쓰는 세제는 손에 닿는 순간 세포막을 녹이면서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때 손은 급격하게 노화를 일으켜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죠. 일본에서는 문을 닫아놓고 화장실 청소를 하던 주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락스와 세제가 섞여서 발생한 산성가스에 지식한 거죠. 여러분들도 락스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 경험 다들 해보셨지요? 특히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아이 때문에 집안 청소에 열심인 엄마들. 무분별한 세제 사용은 오히려 아이의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답니다. 매일매일 쓰는 우리의 합성세자가 과연 좋은 것일지 편리한 만큼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합성세제가 아닌 친환경세제를 사용하는 지혜 발휘해 주세요.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